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트죠. 우리가 신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트는 S도 붙여서 신발 두 개니까 S도 붙여 쓰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E2는 S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덤으로 할 때 옛날에 S가 2S로 쓰였어. 부트는 이제 덤이라는 뜻이에요. 인어디션이나 같은 뜻이에요. 투라우처는 전에 한번 살짝 다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Isaac's adult children. Isaac의 성인에 대한 아이들은 3 married girls 3명이 결혼했고 a boy who was taking over his business. 그의 사업처를 떠맡고 맡아갖고 있는 그 아들이고 liked Sabine. Sabine을 좋아했다. She had anticipated some reasons. 나이 때문에 약간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녀를 인정을 했고 늘상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참가했다. All four children were exhausted. 피곤했다. 그럼 years을 순회에 걸친 distrusting their half생 반은 자매인 거죠. 반은 자매인 엄마 아빠 중에 아빠는 아빠만 다 같은 거죠. 불신하는 그 세월에 피곤했었다. From the other marriage. 다른 견후로 인한 그리고 내려갔죠. 다른 견후로 인한 And were merely to try to hang on to the attention of their charismatic father.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의 관심에 붙어있으려고 애를 썼다. Who was sensitive. 비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어서 They were relieved. 그들은 안심했다. They would be no more airs. 더 이상 후계자는 더는 없을 거라는 것. To booted. 게다가 Sabine possessed a fortune of her own. 자신의 재산을 지니고 있었다. Her father's third wife. 세 번째 아내인 The tree is a chick. 멋진 아줌마 정도로 이모나 고모. Who sent birthday gifts. 생일 선물을 보내주는 거죠. 아스프리나 에르메스에서 나온 그런 생일 선물을 보내주는 거죠. They did not discuss Sabine. Sabine과는 그들 각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부츠의 단수형 부트 쓰면 되죠. 쭉 내려갑니다. 부트 답이 되고요. 부트는 이 구조라는 뜻도 있지만 추가금 덤을 한 뜻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게다가 더구나 덤 as well in addition이죠. 인에드, 인어디션. 옛날 업구에서는 투가 이 투가 S 대신 쓰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S로 이해해야 쉽죠. 덤, 의로. 의로니까 S죠. 덤, 의로. 긴 영화 있고 게다가 재밌는 Swell이랑 똑같죠. 재밌는 영화였다. Sabine, Possess도 아까 큰 재산을 지니고 있다. 잘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